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아테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아테미 신전 안에는 아테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피라미드와 함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입니다 그 큰 아테미 신전 그 여신에게 참배하기 위해서 매일 동서남북에서 수없이 많은 참배객들이 아테네를 찾아왔습니다 참배객들이 많이 아테네를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밥을 파는 식당업 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기념품을 파는 사람이 있죠 그 신전에서 사제들과 신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안에 여사제들만 1500명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에 대부분의 생계가 그 아테미 신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그 아테미 신전을 가리키면서 사도행전 19장 26절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저거 참배하러 왔지 저거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지 않았니? 그게 어떻게 심이겠니? 그게 어떻게 너희들 듣고 보겠니? 에베소 사람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려고 하죠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정교한데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돌덩이에 불과한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독창력과 창작력만 있었을 뿐 창조력은 없었다 10편 94편 8절입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백성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중에 무지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울래 그 분기점이 뭔가?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력이 깊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성인이라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생각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 back